Q. 계란의 커피 던스 있어요? 어 있어요? 응 몇 반씩 있나요? 진짜 크게 간다 계란의 커피 던스 본다니까? 아 근데 어차피 우빈 안 해도 돼 그래 계란의 커피 던스 콜? 아니 왜 이게 커피 던스가 뭐야? 아니 그냥 호물이 있어야 돼 저희 그때 이제 호물이 진짜 나야 돼 오케이 유스몸을 이겨라 유스몸을 이겨라 유스몸을 이겨라 유스몸을 이겨라 아 형이 형이 내가 내가 아이씨까지 추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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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섬이야 아 아 아 저기 딱 선까지 왔어 저기 딱 선 거기 딱 선 잘 조심해 여기 여기 하나님은 신선하지 진짜 많이 뛰었다 진짜 많이 뛰었다 아 진짜 없었어 여기 버지 아하하하 혼자 뭐해 이거 양말 벗어라 근데 양말 벗으면 오히려 불량이 없는데 여기 여기 근데 여기 조심해 이렇게 이렇게 진짜 여기서 저기 그래 와 이거 어떻게 뛰어 많이 뛰어 딱 이상해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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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스몸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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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та 파이팅! 박빠 너 또 마야겠다. 또 마야겠다. 다리 찢었다. 도전. 도전. 골지했어. 승훈이도 못 이겠어. 야, 불안해. 으마할로. 벙꽃. 너 왜 못 뛰었지? 고마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